어 걸렸다 홀 요새 그냥 여러 캐릭터 하시나보네 희으으으으으으으으에서 빠르게만 할 상대가 딱 나왔다 타임도 어깨 좀 기다려 어? 왜? 이게 안 돼? 어우, 저 땔 뻔했다 아, 너무 많이 썼다 뭐야? 뭔가 어퍼 좀 뭔가 이상하게 떴는데? 오케이, 어퍼 망했다 호주형 루이스님 어서오세요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근데 어퍼 판정 진짜 저런 어퍼를 위해서는 화랑이 확실히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샤인도 저렇게는 안 나오던데 샤인 어퍼 아무리 잘 써도 어퍼가 리치가 막 늘어나고 그러진 않던데 상당히 피도 없고 어이씨, 안 돼 오케이, 어퍼 오 아, 쎄다 오케이 오케이, 푸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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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바보 발목을 쐬지 아이씨, 바보 짱 좋았어요 왠지 레드를 바로 안 쓸 거 같애 아이씨, 다 맞았다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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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죠? 이거 죽었죠? 저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막는게 답이에요. 저럴 때는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아야죠. 늦게 일어나면 뭐 저럴 때는 체력 손해밖에 없으니까. 방금 진짜 살 떨렸다. 한 번 맞으면 죽는건데. 큰일 났다. 아 뭐야. 아 뭐야. 첫 스킬인데. 자세 바꿔서. 자세 바꿔서. 어퍼. 큰일날뻔 했다. 뒤집히네 이거. 아 됩니까. 들게. 아 놀래라. 이거 앉았으면 죽었다. 근데 어차피 체력 많으니까 앉을 이유가 없어. 조심. 가다가 이거 와구 나오면 죽는다. 어차피 0이니까. 그냥 먼저. 짠소는 안나오나? 오케이. 거리 조절. 이러면. 아 안나오네. 잽 잽 잽 잽. 외너법. 깡펀치. 폴이랑 할때는 항상 체력을 잘 가야되요. 저렇게 벽에서 몰리면은. 폴이 결국에 긁는 것 보다는 이지 거는게 훨씬 편하니까. 결국엔 센 걸로 이지를 걸게 되는데. 저럴때는 그냥 체력 보고. 맞아줄만 하다 싶은건 그냥 내주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 폴을 상대하면서 좀 그렇게 상대해서. 근데 얘는 또 붙으면은 좀 힘들어요. 기본기는 비슷한데. 아이씨. 아이씨. 아 뭐하냐. 아빠. 푸싱. 어떡하나. 아이씨. 망했다. 오우. 잘 뗄뻔있죠. 저거. 짠성. 어! 죽었다. 아이씨. 못을릴 줄 알았는데 이걸 힐링이. 일부러 그냥 짠성 한번 써봤는데. 잘했다. 버티. 오우. 위험하다. 오케이. 아 이거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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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망했네. 안 망했네. 가나? 안 되네. 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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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각비기. 레이편이요? 레이편도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화랑이 좀 힘들다 싶은 캐릭터는 다 만들 거예요. 영상을. 뭐 기스라든지. 근데 리로이랑 파쿨라를 좀 아직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안나오나? 오빠 안나오나? 어이씨. 반식이 못돌았다. 푸신. 아. 오우. 자탈뻘이니까. 근데. 이럴땐. 아. 잘했다. 아이씨. 이거 참. 원투를 딱 퇴하네. 아. 이거 안된다. 버퍼 안나오나? 나올 때 됐는데. 계속. 기술로. 병 밀어내줘. 이거. 와. 잘했다. 이거 천천히 일어나고. 아. 이거. 같이 맞았네. 아깝다.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딜키 하려고 쓴거였는데. 방금 바로 나왔는지 저게 잽이랑 같이 맞았네요. 상단은 무조건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단이 저게. 그기. 이기들. 이기들. 네. чно. 노트넥을 지켰어요. 저렴한 것 같은데. 이기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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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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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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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망했다. 아 이거 말렸다. 압박에 말리면 안되는데 와 잘했다. 콜라 잡으면 안되겠다. 뭐야 쪼쪼 이거 실수로 찾기 늪은거 같은데 아우씨 길다 아 건들지네 멀리 간다 오! 럭키! 원래 딜캔데 늦었나 봅니다. 포밍! 조심 나끼면 안 돼 아! 놀래 갈렸나? 백두산! 그렇지. 죽었다. 역시 급하게 하면 안 돼. 화랑이랑 할 때는 급하면 저렇게 백두산이 갈려요. 저거가 뭐냐 레드도 그냥 반식으로 그냥 쉽게 피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쉽게 피해지던가 제게 그냥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피해지긴 피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하이킥 기운 들어 오케이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아 있겠네 짠 아 아 됐다 셋 왼쪽 아 바보 씨 카드를 왜 못했지 아 아 아 아 다 맞네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맞으면 안 될 것 같다 아 하이 아 아 짠발 아 그렇지 가는 척 하면서 어퍼 유도 아 반대로 물렸죠? 망했다 참을걸 그렇지 이거 횡차 쓰니까 투에 걸려서 맞았죠 저럴 때 그냥 레아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반복 이득때문에 이겼죠 이건 하루에 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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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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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식이 못들었다. 허팝 한번 나올거야. 그렇지. 짱. 바락. 바보. 왼플. 맞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좋았어. 안죽냐. 이거. 레드 나오죠. 큰일났다. 백두산. 쓰면 안되었다. 흐흑.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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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아 그래. 딜캐가 너무 아쉬웠다. 왼워퍼미드를 왜 썼지. 쓸게 아니었는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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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침착하게 딜캐 쓰면 이겼는데. 괜히. 왼워퍼미드를 쓰는 바람에. 아. 중간이. 총 위치한. 안쪽으로. 이게. 오우야 바로 나오다니 오우 무서워 오우 피스 아 절에 나오면은 저게 안피해져 반식이.. 반식이 한 끼 하면은 파생기는 다 피하는데 나갈 것 같다 뭔가 좋아 아이 망했다 아파 나 리언노파랑 노노노 플래싱 아 어디가 오케이 포인 파크 오케이 잽 좋아 흠흠흠 흠 흠 흠 역시 화랑이 폴한테 좀 생각보다 아니 괜찮은거 같은데 딜 사운드 안 밀려 어 뭐야 엎어 어이씨 나도 있어 뭐야 저거를 저걸로 파야 푸싱 푸싱 반식이 아이씨 실태했잖아 오우야 잘 흘렸다 오호 게이드 안전하게 습시다 어 놀래라 아 앞에서 멈춰서 다닙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오우 되게 좋아요 아 아 이거 보내줘 아파 아아 망했다 헤헤헤 궁권도 한 대에 맞아버렸다 아오 큰일날뻔했다 홈바움 홈바디 아이씨 홈바디 렉에서 빠져나와야 돼 오우 레드 저럴 때 빠져나와야 돼 계속 이지갈리면 안되니까 오우야 좋아요 침착하게 퍼즈가드 자 앉았다 일어났다 딱 하면은 저렇게 저거 피할건 피해지니까 서로 거리 싸움 오직 안 보여 안 피해지죠 저렇게 그냥 레드 도시 오 잘 맞았다 어이씨 놀래라 어퍼 저게 왜 다른 콤보 쓰냐 하면은 저게 좀 가끔씩 그거 개다리 힐링스 콤보가 좀 어렵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끝에서 맞으면 죽기나 저럴 때 그냥 애왕 쓰거나 그냥 다른 거 쓰는게 나아요 아우 거리 조절 당해버린다 아 토카이가 왜 안 나왔네 그 오케이 낫겠죠 이거 왠지 한번 안칠 것 같애 저거 보통 사람들이 원툭하고 따자기나 잽을 쓰니깐 결국엔 저거 세게 때리려면 앉아야돼 네 못할게요 오케이 오 그렇지 아 아 더워 잠깐만 약간 선풍기 좀 켜야겠다 아 아 여기 있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방금 안 뜨나 아직 안 뜨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방금 안 뜨나 아직 안 뜨네 라운드 1 파이트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뭐하냐 아 아 새벽엔 괜찮은데 게임할때 넣어서 집이 대구라서 그런가 아 무섭잖아 아 아 어 그렇지 이렇게 니가와 하면서 들어올 때 딱 어퍼 쓰면은 잘 걸리지 어 안 맞네 어 터지가 돼 안 시기에 어퍼 그렇지 이렇게 계속 노려야 돼 들어오는 각만 이런 안내면 이제 잽, 숏파이 아깝다 아파 그렇지 아아아아악 이거 레이지 된다, 안되네 연오파 안 나오나? 연오파? 오 야 이거 철상고 나왔는데 제일 먼저 써서 이겼다 아니면 철상고가 늦었어 저거 철상고 나왔던 것 같아 아 떴다 이제 오 야 아깝다 떼었어야 했는데 아 무서워 와 재패 잘했다 아 킹가드 푸신 그렇지 와 코쿠타스님이 하이어 와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반식에 덜 찼다 잡기 그렇지 푸싱이 좋지 들어가는 모션 아 잼 눌렀다 하이킥 노랬죠 사실 업어 노랬지만 에왕 푸싱 이거 축 때문에 에왕 쓰면 안 들어가요 업어 나온다 업어 나온다 업어 그렇지 원코 나올 때 업어 그렇지 이렇게 해줘 어 뭐 빙살비 같은 건 없어 도착